이 완역대에 출간될 예정이다. 조선시대 단일서적으로는 가장 방대한 것으로 알려진 이 책은 선비가 향촐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농업, 의학 등 16개 분야로 집약했다. 실학자 서유구 선생이 집필한 서적인데 무엇일까? 김명숙씨 5초들입니다. 답은 자, 기회는 바로 이제 최세훈씨께 넘어갑니다. 최세훈씨께도 5초들입니다. 답은 임원유구로그로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임원유구로그로 하겠습니다. 임원유구로그로 아닙니다. 정답은 임원경제지입니다. 임원경제지 최세훈씨께서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였네요. 상금정립에는 실패하셨지만 그러나 제시어를 고른 김명숙씨께서 정답을 맞히지 못하셨기 때문에 제시어를 선택할 수 있는 임원권은 최세훈씨께 넘어갑니다. 어떤 제시어를 고르시겠습니까? 시사키워드 하겠습니다. 자, 500만원. 가장 많은 상금이 걸린 시사키워드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읽기문화지능을 위한 시사키워드 문제인데요. A, B 두 개의 정답을 정확히 맞히셔야 상금 500만원을 적립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의 문제에 관한 신문기사 내용이다. 미국에서 유행했던 자동차 게임으로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모두 파국을 맞는다는 내용의 용어인 의료계, 또다시 B 속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사 업무량 등을 요소로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지만 의료계에선 B가 불가피하다는 반응입니다. B는 승자와 패자의 득실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는 게임이론으로 절대 강자만 이득을 독식하는 현상을 설명할 때도 사용되는 용어임 A는 치킨게임, B는 제로썸게임으로 하겠습니다. 치킨게임, 그리고 제로썸게임 중답입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이야, 이번엔 진짜 박수를 보내드릴만 하죠. 네. 정확하게 맞히셨습니다. 이야, 대단하신데요? 문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최세훈씨의 승부사 기질이 있어요. 네. 자, 승부를 걸었고 문제를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라운드 1단계의 마지막 제시어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최세훈씨께서 갖고 계신데 자, 최세훈씨 어떤 제시어를 골라주시겠습니까? 한참을 고민을 받았는데요. 네. 네. 언론으로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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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필요없는 고민을 하셨군요. 네. 언론 밖에 없습니다. 자, 언론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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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잘 마치셨습니다. 자, 정말 치열하게 아, 글쎄요. 2라운드 1단계의 묘미를 그대로 살려주시면서 서로 아주...